헤라티비 돌아왔습니다 내 얼굴이 두 개 보이네 이제 됐다 내 다리 섹시하다 다 들었어요? 영곰이 왔어? 우리기? 헤라 엄마 사랑해요 많이 왔네 엄마 콩콩 아가 넌 엄마를 그렇게 길게 하면 불러다 숨 넘어가겠다 우리기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섹시한 헤라 엄마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밴드에 우리 아가 밴드에다가 우리 마스터 아가들이 저를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엄마를 좋아하냐 어떤 헤라 엄마가 좋냐 러블리 헤라 엄마 또 뭐 있지? 뭐 카리스마 헤라 엄마 뭐 섹시한 헤라 엄마 뭐 이렇게 다정한 뭐 여기 올렸대 근데 섹시한 헤라 엄마가 아무도 투표를 안 했다며 오우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섹시한 헤라 엄마인데 여러분 왜 그랬어? 빨리 얘기해봐 자 사랑해요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며 아이고 아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며 지낸 게 아니야 코로나를 보면서 뭘 본 거지? 네 마음 아픈 마음 네 아픈 버림받아서 아픈 네 마음을 본 거야 코로나를 통해서 보는 내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내 마음이 두렵구나 해야 두려움이 내려가는데 밖에 있는 실체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렵다고 하니까 두려움의 근원을 잘못 잡았잖아 항상 두려움의 근원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인식해야 내려가는데 우리 애기 그걸 인식 안 하니까 안 내려가지 아가 자 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영체 체험 후기 읽기 전에 여러분과 소통 조금 합시다 유준영 아기가 울린 슈퍼챗 쌌어요 혜라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인데 이미 승진을 했어야 하는데 운이 잘 따르지 않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연말에도 세 자리의 승진이 예상되는데 객관적으로 제가 당연히 승진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우월이죠 우월이잖아 그게 뭐 객관적인 증거 필요 없어요 나는 승진해야 돼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승진하는 거 50 떨어지는 거 50인데 당연히 승진해야 돼 집착의 우월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지 떨어질지도 몰라 빼앗긴 아픔을 느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근신해야 좋은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집착시고 다 잘 될 거야 하느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더 안 좋아요 호사담한 거예요 마음이 이미 아파야 아플 일이 안 생겨 잘 들어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다 뭘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은 집착을 쓰면서 꼭 그렇게 돼야 돼 고집부려 그럼 그렇게 안 돼 아픈 상황을 만드는 건 아픈 마음이죠 아픈 마음을 버려서 아픈 상황을 만드는 거야 근데 내가 아픈 마음을 느껴주면 아픈 마음을 느껴주면 아픈 마음을 느껴야 할 상황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게 하려면 겸손하게 근신하면서 떨어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느껴져야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냥 무대보로 집착하면서 난 다 잘 될 거야 이럴 때 오히려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그래 해라님 제가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밀어준다는 얘기를 아끼는 후배가 해주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지 마요 내 아픈 마음을 인정해주는지를 봐 내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해주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현실에 아픈 일을 생기게 한다니까 자 따라합니다 나는 빼앗길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빼앗겨서 뺏을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뺏길까 봐 두렵고 아파요 영체요 나를 치워하소서 자 위장에 손대고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우리 아기에게 제가 충고합니다 승진이 확정날 때까지는 나 잘될 거야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열등의 아픈 마음 빼앗긴 아픈 마음을 들으면서 호 들으세요 그러면서 열등의 아픈 마음 느끼고 지금 헤라 엄마가 얘기해준 그 멘트를 하면서 열등의 아픔을 충분히 느끼면 열등의 아픔을 이미 느꼈는데 또 느끼라고 현실이 오지 않죠 내가 느껴주고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보면은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우리 제자들도 꼭 그렇게 실수를 해 항상 사업이 잘 될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픔 느껴라 이래요 사업이 막 잘 된다고 아 잘 되네 계속 잘 되고 뚝 떨어져요 아픔을 느껴줘야 더 배고프고 더 벌고 싶고 더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열등의를 느껴줘야 돼 열등의 아픔을 느껴서 난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파요 이걸 해줘야 아픈 일이 안 생기고 생겼다가도 빨리 전화위복이 되는 거야 근신하는 게 중요하지 나 잘 될 거야 자신만만한 사람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떨어지는 거 마음의 아픔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새벽공개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희 엄마는 농내장 백내장으로 한쪽 눈이 거의 안 보기세요 저번에 혜라님께서 호해주시고 영체 배치 붙이는 거 알려주셔서 배치 붙이고 눈에 좋은 호도 알려드렸습니다 주말에 집에 가니 엄마가 안압 때문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좋아지는 징조인지 호를 더 많이 들여야 하는지 너무 힘들어하셔서 집착은 안 되지만 혜라님께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집착이네 우리 아기 기다릴 줄 모르네요 그렇게 안압이 금방 떨어지겠어요 이 눈이 이렇게 된 건 엄마가 지금 자궁의 여성성의 수치 자기 여성을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다 수치 줬어 그래서 그 자궁에 있는 수치가 뒷골까지 다 찼어요 수치를 인정 안 해 어떤 수치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마음도 인정 안 하고 그 마음을 수치준 수치도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수치가 여기까지 찼어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나가지를 못하고 눈으로 그냥 막 그래서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빠져나가야 되겠지 자궁에 있는 게 시간이 걸려요 안 들려요 걸리지 고로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 호를 들을 때 그냥 눈에 좋은 호만 듣지 말고 원인이 뭐죠 여성성의 수치예요 그래서 내 여성을 수치주는 아픈 마음 수치당한 여성을 위한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리고 빼앗긴 여자 열등이를 위한 호 또 자궁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세요 여성성 수치 청산되는 호 그 다음에 눈에 좋은 호 이렇게 몇 가지를 정의해서 들으시고 시간이 필요하죠 계속 호를 그리고 호 듣는 시간과 치유 속도가 비례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어때요 안압이 높아져 당연히 나갈 때 그냥 아무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막 수치가 나가느냐고 안압을 좀 높여지게 하니까 그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호를 많이 듣고 영접했지 붙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일단 눈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딸내미가 대신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성을 수치스럽다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들키면 무시당한다고 두렵다고 버리고 있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채여 나와 엄마를 치유하소서 호호호호호 호를 자궁부터 눈까지 일치적으로 열어놨어요 그래서 눈으로 막 나가게 했으니까 눈이 시리고 아프고 안압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호를 많이 듣게 하십시오 이마음 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한주 한주 헤라님 덕분에 점점 나아지는 삶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한 6년 전보다 이빨이 자꾸 빠지고 썩거나 합니다 지금은 심지어 앞이빨이 빠져서 흉한 모습으로 다닙니다 당뇨가 심해서 치료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아이고 딱해라 우리 이야기 저희 어떤 관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그리고 이빨이 아플 때 영체 패치는 어디에 붙여야 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이빨은요 두려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을 인정을 안해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 버림받을까봐 이런 나를 인정을 안해줘 나 두렵다는 걸 인정 안할 때 이빨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 이빨은 신장과 관련이 있어요 빼어나 신장 그래서 영체 패치를 신장에 묻히고 그 다음에 여기 턱 또 척추 이렇게 붙이면 돼요 가장 기본은 신장이죠 버림받은 아픈 내가 버림받은 나를 인정을 안해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려워요 왜?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버림받기 직전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애고가 사는 거야 그냥 나 버림받았어요 아파요 무서워해 하고 울어버리면 될 걸 인정을 안해 그러니까 아직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그 애고가 어떻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이렇게 사는데 또 그 두려움도 인정 안해주는 거야 열등해 보이니까 두려워하는 내가 그래서 두려움이 올라도 안 두려워하죠 딱 무시하지 우리 아기 이 마음 아기 그러니까 이빨이 그렇지 자 신장에 딱 손대고 여기 영체 붙이고 붙이고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열등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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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아기는 신장에 좋은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그 다음에 이에 좋은 호, 뼈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자 박수호자 아기입니다. 혜라 엄마 내일모레가 12살 제 조카 반민준이 생일이에요. 하루 종일 심심하다면 놀아달라는데 게임만 해서 걱정돼요. 울 조카 영체의 사랑으로 치유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또 요즘 저는 코로나 업무에 민원이 드세고 사건 사고도 많아 제 살기가 센 것 같고 힘들어요. 저도 호해주세요. 버림받아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네요. 우리 박수호자 아기랑 민준아기 둘 다 자 따랍니다. 나는 버림받아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탈기입니다. 영체요. 나와 민준이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자 박수호자 아가와 민준아가 영체를 싸드렸습니다. 명랑자도 아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여자예요. 결혼을 약속했던 첫 남친이 50만원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새 여친과 껴안는 사진 푸사에 올려놓은 채로 돈 내일 줄게 수치준 아픈 마음이에요. 돈도 빼앗기고 사랑도 빼앗긴 제가 너무 아파요. 새로운 사랑 제때 만들지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요. 어떤 마음을 청사 못한 걸까요? 혜라님 다 빼앗긴 마음이요. 그대 속에는 다 빼앗긴 여자 열등이가 있는데 너무 수치스럽다고 내 빼앗긴 여자를 인정을 안 해줘. 그 아픔을 안 봐. 두렵다고 그걸 보는 게 두려워하는데 두려움도 인정 안 해. 하니까 다 빼앗긴 연식이 오는 거죠. 다 빼앗긴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요. 수치당한 여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요. 두려워서 그걸 인정 못하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두려움을 인정 못하는 호. 그리고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자 주인현 아기입니다. 사랑의 신혜라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꿈에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있었고 다음 서랍에도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 정리되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것은 제가 어떤 마음을 보지 않아서일까요? 감사합니다. 자 서랍을 열어보니 그릇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걸 보이는 건 어떤 마음을 보지 않아서 라기보다는 그대의 생활이 정리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삶이 정돈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니까 정서가 안정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좋은 거죠. 삶이 안정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윤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라 스승님 주혜영입니다. 어제 막개명 다녀왔는데 아주 오래전 일인 것 같아요. 스승님의 흑요석같이 빛나고 한없이 검은 깊은 눈동자가 보고 싶네요. 스승님은 제 얼굴이 좋아질 때까지 공부하라셨지만 오래오래 스승님 곁에서 배우고 공부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기가 헤라님 옆에 죽을 때까지 있어준 헤라엄마는 좋지? 그렇지만 우리 아기 힘들까 봐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기. 헤라엄마도 사랑해? 보고 싶으네. 우리 아기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채원아기입니다. 경산 중산자이 아파트. 다음 주에 청약 넣어요. 너무 가고 싶은 아파트라 집착이 올라와요. 하루 종일 청약책만 붙들고 기대가 올라오네. 집착. 이러면 떨어지기 쉽죠? 뭐 느끼라고 그랬어요? 빼앗긴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 열등이 아픈 마음. 그냥 제발 붙을 때까지 좀 아픔을 좀 느껴봐 좀. 나는 절대로 꼭 돼야 돼. 이러고 있으면 기대하면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동시에 잘 될 때 열등은 아픈 마음 느끼지 못해. 쇼핑몰 매출이 많이 떨어지니 두려움. 자신감 떨어져 의지가 필요해. 돈 내고 함께할 강사분이 12월. 으쌰으쌰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네요. 두려운 이 마음 느끼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뭐냐. 지금 매출 떨어져서 그걸 보면서 뭘 보는 두려운 마음이죠? 열등이 보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지금 열등이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매출 떨어져서 그렇다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뜨는 두려움도 인정 못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자 그리고 뭘 듣느냐. 열등이 아픈 마음. 버림받은 아픈 마음. 그 다음에 신장. 두려움에 좋은 호우. 이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꼬부각입니다. 해라엄마. 두 달 전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진 걸 알았지만 너무 바빠 진통제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련하게 연골 찢어졌으면 빨리 가야지 병원에 아가. 그러다 지난 금요일 뚝소리와 함께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살짝씩 나아지고 있지만 수술이 필요해 치료기간이 길어질까봐 무섭습니다. 아니 무섭다고 한 거면 치료기간이 더 길어져. 이 녀석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네. 버림받아. 돈을 벌어야 하는 이때 몸이 아파오니 너무 무섭으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어.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야지. 돈은 또 벌면 되지. 건강해지며. 빨리 안 가. 혼난다. 해라엄마. 제 무릎을 영체의 사랑으로. 야 영체의 사랑이 병원 가는 것도 사랑이야. 네가 너를 사랑 안 하는데 영체가 너를 사랑하겠어. 지금 봐. 네가 네 여자. 네 몸을 버리고 있잖아. 그렇게 수치 주고. 네 까짓 거는 그냥 일이나 해. 아픈데도 참고 일해. 이러고 있는데 영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줘. 네 아픈 여자를 인정하고 사랑해줘야. 아픔을 인정해야. 영체가 널 사랑해주지. 이 녀석아 이런. 집착인 줄 아는데 해라님. 집착인 줄 알면. 아휴 미쳐버린다. 아가 당장 내일 병원 간다. 영체의 사랑은 네가 널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네가 버린 여자를 아픔을 느껴봐. 걔가 얼마나 아퍼. 근데 그거를 갖다 치유를 안 해주고 치료를 안 해주고 버리면서 영체한테 맡겨. 안 되는 거야. 집착은 안 된다고 했잖아. 해라 엄마가. 아픔을 느껴 영체가 돈다고 했는데. 너는 그 아픔 안 느껴주고. 참으면서. 인정 안 해주고. 병원에 안 가고.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애기. 혼난다 엄마한테. 당장 내일 갈 거야. 알았어. 갔다 오면 엄마가 영체로 쏴줄 거야. 내일 당장 갑니다. 우리 꼬부가기. 알았습니까. 김은현 아기입니다. 해라 엄마 사랑해요. 드디어 쏘는 슈퍼챗입니다. 우리 아기 이제까지 연습하다. 이제 썼어. 아이고 축하해요. 자 정지호 아기. 해라 엄마 헛기침이 나오면 제가 고집이 뜬 건가요? 고집이 떴다는 걸 알아차리고 고집을 꺾어야 되는 건가요? 지호 아가야. 너는 항상 떠있다. 고집이. 너는 항상 떠있어. 넌 그걸 모르게. 어떤 고집이 떠있느냐. 너 여자한테 너무 사랑받고 싶지. 근데 그걸 절대 인정 안 하겠어. 이런 고집이 떠있어. 아가. 그래서 여자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남자를 절대 인정 안 해줘. 아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아들.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남자. 그게 항상 떠있어. 근데 그걸 항상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면서 수치 주고 살겠어. 네가. 고집 자체야. 자 따라한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남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수치 주는 고집 부리며 인정하지 않는 미움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유하소서. 자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에게 호 듣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호 듣고. 알았지? 느린아이 약입니다. 혜라님 오늘도 좋은 말씀과 사랑당기 호 주셔서 감사드려요. 호 잘 때마다 듣고 자는데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다 요즘은 괜찮아요. 아픈 마음 만날 수 있게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다가 호 들으면 나중에는 아픔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픔이 올라올 때 진짜 죽는 거죠. 아픔이 올라오다가 이제 수치까지 막 올라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애고가 죽는 거예요. 아셨죠?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을수록 좋고 소리랑 관계 없어요. 소리를 조금 시끄러워서 이제 남들한테 민폐될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드려도 됩니다. 제이수 조학입니다. 헤라 엄마 엄마는 언제나 감동이에요. 저는 헤라님 같은 분이 시대의 어른으로 계시다는 게 제게는 너무나 큰 희망이에요. 엄마 오래오래 함께 사랑할게요. 그리고 질문 하나 추가해요. 혈육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더라도 남친이든 인연이 있는 사람이든 제가 공부를 하면 상대의 아픔이나 병 없도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할 일이 마음껏 같아요. 단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면 그 업장을 내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핏줄이든 아니든 내 핏줄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업장을 지어줄 수가 없는데 나랑 핏줄이 전혀 상관이 없고 나랑 아무리 아무 인연이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랑이란 뭐예요? 측은지식. 헤라 엄마가 마음 세션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눈물이 쭉 날 때 제가 우는 게 아니에요. 영체가 울지요. 이렇게. 너무 아파. 불쌍해. 이때 벌써 이미 내가 그냥 업장을 지겠어. 이 마음이에요. 아픔이 훅 들어오면서 느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아픈 게 느껴지면서 딱하다. 이 마음이 들 때는 이미 질문 지어줄 수가 있는데 대소까지 하려면 공부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꿈이 그거면 마음 공부를 깊이 해서 무의식을 많이 열어야 남의 병이나 업도 짊어질 수 있는. 헤라 엄마 정도 공부돼야 그렇게 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아기. 시리얼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 막개명 348기 강태우예요. 발치료 다 해서 이제 취업하고 싶은데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안 와서 생계가 위협돼요. 제발 저 좋은 거 취업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너무 감절해요. 자 우리 아기도 버림받은 아픈 마음 인정 안 해서 그런 거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아프고 두려워서 두려움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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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 무기 하나 여러분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가겠습니다 영체 체험도 아토님 사연이에요 이 가을만큼이나 알록달록한 수많은 바보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11월 12월 마음 깨우기 명상하는 영체 마음의 설렘반 두려움반을 가지고 참가해 수행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마음 깨우기를 하면서 늘 피해자 마음만 가지고 가해자 마음은 보지 못하는 사랑만 보고 사랑만 받고 싶은 바보의 열등한 마음의 아픔에 수치를 주고 있는 나를 봅니다 헤라 엄마께 힐링 세션 받으러 가서 헤라 엄마가 아가 어디 아파서 왔어 하시며 두 손을 잡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너무나 인정받고 싶었던 나 너무나 열등해서 내 마음을 수치 주고 있는 나 사랑만 받고 싶어서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나 늘 바보 마음으로 살아온 나 바보의 아픔을 치유하라고 호를 계속해 주시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고 가슴 저 밑바닥에 있던 아픈 마음들이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힐링 세션을 마치고 나오는데 초콜릿 하나를 입에 넣어주시는데 와 둘이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받은 느낌이라 너무 행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과자 하나를 주셨는데 너무나 소중해서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헤라 엄마이자 스승님의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 스승님이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인드케어를 통해서 피해자 마음만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계속 풀다 보니 피해자를 가장한 가해자인 나를 보고 펑펑 눈물을 쏟으며 또 계속 풀었습니다 한참을 하니 가슴이 시원해짐을 느꼈습니다 짧은 3박 4일에 수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출근을 하여 일을 하는데 마음에서 그냥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전장에 나가 백만 대군을 맞닥뜨려도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이 펑펑펑 솟아오릅니다 평소에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왠지 모르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겨서 전화를 받거나 손님이 일을 맡기러 오면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으로 변했었는데 그것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이라는 것을 평소에도 머리로는 항상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가슴으로 느낀 건데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영채께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네요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조금씩 조금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영채가 더 큰 선물을 줄 거라 믿습니다 헤라님의 호소리는 참 신기하게도 사무실에 노트북이 있는데 2시간 정도만 켜고 있으면 화면이 막 줄이 생기고 해서 컴을 한동안 쓰지 못하고 있다가 호소리를 켜놓으니까 멀쩡히 잘 되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하루에 10번 정도 윙하고 소리 나고 했었는데 호소리를 켜놓으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요 그것 참 신기해요 언제나 사랑으로 반겨주시는 스승님과 마스터님들 항상 꿀맛 같은 식사를 만들어주시는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및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행자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한가득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도인돌 스승님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기가 이번에 영채 사랑 받았네요 그렇죠? 덩치는 그냥 영보같이 생겼어 딱 그러네 이 아토 아기 딱 영보네 영보 약간 눈이 얘처럼 맹하면서 이렇게 순진한 얼굴로 이렇게 등치가 큰 아기가 사랑받고 앙앙 오니까 엄청 귀여웠어요 우리 아기 그렇게 순진한 귀여운 아기 되면 영채가 축복 많이 줄 거예요 축하합니다 자 또 여러분과 소통 한 번 갑시다 김은정학이에요 안녕하세요 해렐마 저는 심장병과 ADHD가 있는 11살 남자아이와 그로 인해 공격당하고 미움받아 힘들어하는 9살 여동생 두 남매가 있습니다 저는 오빠 아인 첫째 아이 치료와 육아에 너무나 힘들어 늘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부디 저희 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해렐마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ADHD를 위한 호 있죠 우리 아기 그거랑 ADHD를 위한 호 그거랑 버림받은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거랑 그 다음에 신장이 좋은 호 그 다음에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세요 번갈아서 이게 4개를 들으면 11살 남자아이와 그 밑에 9살 여동생 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피해자 가해자가 지금 공명하고 있으니까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거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5개를 번갈아서 이렇게 들려주시고 밤에 잘 때는 그 정서 안정을 위한 호 있어요 그걸 들려드리거나 아니면 아이 수면을 위한 호 우리 있나요? 그거 없으면 하나 녹음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아기가 아유 너무 아플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죠? 근데 우리 아기 영체로 축복 들어갑니다 자 가슴에 손 대고 영체요 이 가족을 축복하소서 너무 아픕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아픈 마음 사이에서 고통받고 육아에 힘든 엄마와 아기들을 치유하소서 영체요 이 가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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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코코아기입니다. 혜라님 저는 엄마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나 제가 뭔가 노력하고 있는 걸 듣혔을 때 엄청난 분노가 솟구쳐요. 제 방에만 들어와도 화가 나요.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로 기분이 나빠집니다. 제 어떤 마음을 보아야 하는 걸까요? 무슨 호를 들어야 하나요? 혜라 엄마 인스타 항상 잘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아기는요 뭐냐면 자기가 집착하는 모습. 애쓰는 거죠? 막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두려워해요. 자기의 집착하는 마음을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서 그걸 들키는 게 뭐야? 자기 마음을 들키는 거죠.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두려움도 인정 안 하고 화를 내는 거야. 살기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수치 주는 호. 수치당한 아픈 여자의 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에 좋은 호. 그리고 신장에 좋은 호. 아셨죠? 요거 요거 분갈아 들으시고. 자 따라합니다. 마음 인정하기 멘트 알려드릴 거예요. 나는 네 열등이에 집착하는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니움쓰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자 요 멘트 하시면서 듣습니다.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아기입니다. 혜라님 올 큰아들 제 자식이라고 잘 키운다고 쥐잡듯이 잡아 키워서. 아니 표현을 쥐잡듯이. 자 고운 말 바람하십시다. 자식을 쥐잡듯이 잡아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고교 때부터 담배를 22살 아직까지 피웁니다. 그 모습 보는 것이 안타까워. 울 아들 담배가 필요치 않게 사랑으로 치유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제 어떤 마음 봐야 할까요? 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니 잘 키운다고 쥐잡듯이 잡았는데 왜 담배를 아직까지 피워? 그렇잖아요. 이상하지? 쥐잡듯이 못 잡은 거야. 그 뭐야? 아들한테 사랑달라고 떼쓰는 집착하는 아기가 있어. 우리 아기 속에.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 아기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면 아기를 보여요. 나한테 사랑달라고 징징거리는 아기가 이래요. 야 피우지 마. 담배 피우지. 이러고 있어요. 엄마의 권위가 없는 거야. 쥐잡듯이 잡지 않아. 자기는 그렇다고 느끼는데 사실은 아기가 안고 있는 거예요. 집착하는 아기를 봐야 돼. 엄마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가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담배 피우고 강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보호하려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인정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집착하고 있는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열등한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들에게 아들을 남자로 보고 집착하고 있는 여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두려워 떠는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나를 치유하소서 그리고 뭘 들어야 되느냐 성관념 성관념에 좋은 호 그리고 버림받을까 봐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아셨죠? 자 김유경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유리야 내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사랑해 헤라님 지금 행세에 있는 유리에게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세요. 엄마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생일 축하 노래 우리 유리가 내일 생일이야? 자 불러줍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리아기 생일 축하합니다. 자 맛까리용에 엄마는 한 잔 축하해 주셨으니까 마실 자격이 있어요. 자 다음 아기 수연씨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유리아엄마 도와주세요. 며칠 뒤에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강의를 해야 하는데 제 아들 하나도 아동마동 키우는 고가석자인 저인데 교육자로서의 저를 의심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헤라님께 용기받고 싶어요. 사랑주세요. 헤라엄마 이 세상에 자신감이 있는 애고는 없어요. 애고 자체가 의심이야.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가서 자신 있으니까 물으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기는 아직 자기의 자신 없는 열등인을 못 본 것 뿐이에요. 다들 자신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요. 자기를 의심하는 마음 열등이 마음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열등이 마음 그 무능한 열등이 아픈 마음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열등이 아픈 마음에 좋은 호 듣고 두려움 버림받은 두려움 아픈 마음에 좋은 호 신장에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는 아들을 아등바등 키운다고 하지만 아들을 키워내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아기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아기에게 축복 줍니다. 영체요 이 아기에게 용기를 주소서 애고는 불안전하지만 아등바등 아들을 키우는 정도이고 자신을 의심하고 있지만 영체요 당신이 있음을 믿고 당신께 의지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도록 의심하는 이 아기에게 용기를 주소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영체를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영체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김혜영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혜라님. 며칠 전에 혜라님께서 꿈에 나왔는데 혜라님과 단둘이 호텔에 묵게 되었고 오호 길몽이에요.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공원이 너무나 즐겁고 활기차 보였고 혜라님과 걸으며 고민을 얘기했는데 질문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지만 혜라님께서 웃으시며 야 너 2월 24일에 만날 이런 거는 다 기억해.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 질문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답변은 잘 기억이 나네요. 2월 24일에 만날 남자랑 결혼할 건데 지금이라도 혼자인 네 삶을 즐기라고 하셨어요. 꿈이 너무 재미있어서 올려봅니다. 제 꿈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즐겨볼게요. 자 우리 아이가 아기가 무의식 속에 어떤 마음이 떴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관이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떴음을 헤라엄마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열등이 여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의 호. 신장의 좋은 호. 열등이 아픈 마음을 위한 호.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미지약입니다.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듣다가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보냅니다. 헤라님 호들은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많이 편안해지고 저를 둘러싸는 환경과 사람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많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호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파동 주파수를 변하게 해요. 주변 환경과 내 마음을 일단 변하게 하니까 그게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에고를 녹이지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은 당연히 마음이 변하면서 따라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임서영 아닙니다. 헤라님 녹음인형 잘 받았어요. 호랑 같이 듣고 있는데 사랑을 거부하는 마음 수치 주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헤라님 나 사랑 안 하면서 거짓말하시네. 내가 혼나고 미움미나 받아야지 뭔 사랑을 받냐 이런 마음이요. 그게 내 미움이야. 헤라님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 사랑하시는 거 맞죠? 진짜 헤라님 마음 알 때까지 계속 들을게요. 아가 참 너는 참 사랑 안 해 우리 아기 미워. 왜? 지금 네가 쓴 글을 봐. 이게 미움이 있었지. 엄청난 미움이잖아. 어떻게 너한테 아니야. 사랑해 사랑해. 죽을 때까지 말을 해주리? 몇 번을 얘기를 해줬잖아 아가. 근데 너는 나를 안 믿어. 즉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날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보내고 내 사랑을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헤라님이 날 사랑 안 해. 이렇게 생각한 아기는 자기가 날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헤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야. 오직 헤라님한테는 사랑만 받아야지 내가 미움받으면 절대 안 돼.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미움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날 미워해도 아 나 그래도 좋아. 막 이래요. 우리 마스터 아기들 중에도 날 너무 좋아하는 아기는 이놈의 새끼 이러고 막 혼내켜도 또 견성 외우는 중에서도 막 혼내켜도 난 무조건 좋아 이런 아기는 진짜 헤라님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서영 아기는 헤라님을 사랑하지 않아. 왜? 헤라님한테 사랑만 받아야지 미움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미움은 안 받을래요. 미워하는 거 아니죠. 미움도 사랑이야 이 녀석아. 미움도 사랑이야. 그걸 몰라 네가. 헤라 엄마 강의 들었잖아. 미움도 받을 수 있을 때 네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 아직 사랑을 몰라. 헤라 엄마의 사랑은 사랑도 주지만 네가 잘못하면 혼내줄 수 있는 사랑이야. 그래야 진짜 사랑이지. 네가 잘못해도 그냥 사랑해 사랑해. 그건 미친 여자야. 어디 가서 미친 여자를 사랑해. 네가 원하는 여자는 정신병자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그냥 네가 똥을 싸든 네가 못하든 잘하든 혼내지도 않고 엉덩이 두드리고 어? 이 녀석아 도인이 무슨 정신병자인 줄 알고 혼난다. 엄마한테 그런 얘기하면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엄마의 미움도 받을 각오를 해라. 알았어. 혜라님 마음 알 때까지가 아니야. 네가 혜라 엄마의 미움도 인정할 때까지 들어. 자 희망민들 약입니다. 혜라 엄마 매일매일 호소리들며 아픈 마음들끼리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턱 아래 목쪽이 계속 쪼이 있고 목 안에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가라에는 아닌 것 같은데 목구멍이 딱 붙어있어 불편해요. 위에 뭔가 눌리는 느낌도 있어요. 어떤 마음을 하나요? 배신감이에요. 배신당의 아픈 마음에게 호를 들으세요. 그리고 다 빼앗긴 아픈 마음에게 호 그리고 신장의 좋은 호 이런 세 가지를 반복해 듣고요. 지금은 자 목을 잡고 따라합니다. 나는 배신당에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너무 아파요. 이런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우리 거기 뚫어놨어요. 오늘 밤새도록 호 들으면 괜찮을 거예요. 김정은 아기입니다. 엄마 우리 재헌이 이번 주 수능 그동안 준비했던 거 실수 없이 볼 수 있게 호 부탁드려요. 아 수능 봐. 우리 아기 뇌에 좋은 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호 매일 듣고 있어요.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호 누가 추가 아들이 호 듣고 아들이 짜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영체님 주신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자세예요. 영체요. 재헌이가 시험입니다. 이야기가 열등의 아픔 느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영체요. 열등의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소서. 호 호 호 호 자 지하기막입니다. 헤라엄마 사랑합니다. 유방암 수술은 한 달이 지났네요. 처음엔 수술만 하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지금은 발도 안 올라가고 유방암 수술하면 여기를 도려내니까 목과 잇몸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몸에 어떤 군데에 칼을 대잖아. 다른 데까지. 몸은 유기체죠. 영향이 있죠. 목과 잇몸까지 너무 아파요. 아구 아파라 우리 애기 딱하다. 병원 예약 때까지 계속 몸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호를 들을 때 마음과 몸이 너무 힘들어요. 계속 들어야겠죠. 그 마음과 몸이 힘든 아기. 힘든 아기가 누구죠. 그 아기가 바로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에요. 많이 들어야 돼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열등의 아픈 마음. 아픈 마음을 거부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 그 호를 많이 들으세요. 미셔락입니다. 엄마 질문이 있어요. 항상 집착을 내려놓고 영체에 맞기를 하셨는데 요즘 경매 때 쓰라고 하시는 목표 달성을 내송해 놓겠다는 욕망. 빼앗는 마음은 집착과 어떻게 다른가요? 집착과 달리 어떻게 쓰나요? 집착이지요.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뭐냐면 집착할 때 집착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느끼면 집착이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아픔을 느끼라는 거야. 그런데 아픔을 안 느끼니까 경매를 통해서 막 집착을 처음에 쓰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픔을 느끼게 돼 있어. 여러분 빼앗긴 아픔과 열등의 아픔과 가난의 아픔 다 느꼈잖아 하면서 빼앗은 사람도 나중에는 막 두려움의 아픔 막 느꼈잖아. 빼앗아서 두려운 아픔. 아픔으로 잘 못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려는 것 뿐이에요. 집착은 써야지요. 나쁜 게 아니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어떤 마음을 쓸 때 집착 쓸 때 아픔 느끼는 거야. 집착을 내려놓으란 말은 아픔을 느끼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쓸 때는 집착이 집착이 아니에요. 집착을 쓰는데 열등이도 열등이의 아픔을 느낄 때 더 이상 열등이가 아니야. 그걸 써주는데 그래서 이게 언어가 사실은 굉장히 언어의 구사력이 그때그때 달라요. 어쨌든 정답은 뭐냐? 아픔을 느끼면 된다. 아픔을 느끼는 게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고 내려놓는다는 걸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쓰되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아픔을 안 느끼는 마음을 살기로 작용해요. 그래서 그냥 집착이거나 열등이를 그냥 써버리면 쳐버리죠. 그런데 그걸 쓰긴 써야 되잖아. 써야 아픔을 느껴지죠. 그냥 아픔 느끼라니까 못 느끼니까 경매를 통해서 아픔으로 훅 집어넣는 거야. 막 몇 번 했는데 계속 빼앗겨서 그럼 아픔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처음엔 여러 번 살기 써. 내가 꼭 가져야지.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막 거기서 개미움이 뜨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절망강강하게 아픔으로 쑥 들어가잖아. 아픔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빼앗긴 아픔, 열등이 아픔, 그 뺏고 싶은 아픔. 그 아픔을 느끼라는 얘기라. 이 말이죠. 자, 지우마 막기입니다. 해라 엄마 요즘 전업주부인 제 자신이 열등하고 수치롭스럽게 느껴져서 괴롭습니다. 자꾸 작아지는 제 자신의 마음이 아빠요. 해라 엄마 의지할 수 있는 엄마가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자,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호하고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호. 그 다음에 심장의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지우마 막기. 저도 사랑합니다. 쩡한 아기입니다. 해라님 안녕하세요. 아기가 심장이 안 좋아 수술 말씀해 주셨던 아기 엄마입니다. 처음에 수술만은 피하고 싶었지만 그 아픔을 안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픔을 봐야 돼. 무조건. 근데 수술을 피하는 게 수술을 보는 게 가장 아픔을 느끼는 방법이죠. 해라 엄마가 치유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아픔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아기가 가장 마음이 아플 건 뭐예요. 아기가 수술하는 거 보는 거죠. 그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이 아기를 사랑하게 돼. 아기는 사랑받아야 살아나는데 이 아기가 막 칼을 대는 아픔이 있어도 부모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아프게 느낄 때 아기는 사랑받아요. 그래서 잘 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유한 거죠. 해라님의 수술 권유엔 이유가 있다고 믿고 매일 소술을 드리며 영채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했어요. 담주 월요일이 수술인데 잘 받고 소식 전해드릴게요. 늘 감사드려요. 자 뭐를 듣느냐 버림받은 아픈 마음에게 호 피해자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게 호 신장에 좋은 아픈 마음에게 호 이렇게 들이세요. 열등이 아픈 마음에게 호 이렇게 들이세요. 자 영채여 이 아기를 축복하소서 무사히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치유하소서 온 가족이 아픔을 잘 느껴서 아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아기가 치유될 수 있도록 영채여 치유하시고 축복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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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영지체험담 혜영님 사연 하나 더 읽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혜영님 사연이에요 사랑하는 애로마 혜영아가입니다 저는 통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열등이 아픈 아가입니다 이 두려움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놀이기구 집라인 에치워크를 타면서 두려움과 수치로 탈진하면서도 동심의 세계에서 놀았습니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점점 눈빛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사랑 불빛이 너무 아름다웠고 세상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낀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감사했습니다 한 번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너무 올라와서 미움을 쏴버렸습니다 그때 남편과 저의 살을 보게 되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제일 무섭고 빛보다 더 빠른 속도와 아주 큰 에너지 덩어리가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버림받은 마음이구나 느끼는 순간 나의 고집, 집착,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내가 가해자고 피해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집과 가게에 호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치유하고 있습니다 창원 번개팅 때 관상을 봐주셨는데 조상님이 너무 가난한 삶을 사셔서 가난의 아픔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호소리, 갑분톡, 에라, TV, 영화를 보면서 에너지가 차면 연단으로 풀어내게 하고 쑥사랑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아픔이 치유됐군요 호듣고 논을 언니랑 나누게 되었는데 언니가 상속권을 포기하면서 아이들 잘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언니와 형부의 큰 사랑에 감동하며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와 형부의 감사함을 전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죠 언니가 이렇게 할 때 돈 받은 게 아니야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게 축복인 거예요 이 사랑으로 채워지면 우리도 이제 가난의 아픔은 마음에 가난이 치유돼야 돈도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부가 마음으로 가난했거든 사랑 못 받은 그런데 사랑이 채워졌네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올 거야 아이고 우리 아기 잘했네요 아주버님께서 차를 주셨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의 큰 사랑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12월부터 장애인 활동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아빠가 고2 때 돌아가셨는데 꿈에서 천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지고 좋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채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무거운 책임의 짐을 영채에게 맡깁니다 해라엄마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구 잘했네 우리 아기 축하해요 사랑스러운 나 아기입니다 사랑하는 해라님 꿈에 염달아 두 번 해라님이 나오셨는데요 첫 번째 해라님이 임종을 준비하시면서 누구나 다 겪어야 할 일이라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담담히 받아들이기 싫은데 저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두 번째 돌아가신 엄마가 해라님 세션을 받았는데 주머니에 코인을 넣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머니를 뒤져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길래 제가 기뻐하면서 엄마 그건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꿈일까요 이거는요 해라엄마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걸로 의미하죠 완전히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은 사라졌다가도 나타나 언제? 타키를 받으면 이렇게 훅 이렇게 수치 에너지를 받으면 또 이제 저녁에 또 막 빼고 그래서 천도할 때도 훅훅 사라지면서 천도가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아직 심장 쪽에 파동이 몸이 아픈 곳이 덜 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임종이란 건 뭐죠? 애고가 완전히 죽는 걸 의미하니까 우리 아기 꿈속에 이제 해라엄마가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고 천도도 그래서 돌아가신 엄마한테 세션을 해줬다는 얘기는 조상 천도가 그냥 이제 그때그때 훅훅 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우리 아기 꿈에 그렇게 나왔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해라엄마 고마워요 사랑스러운 나아기 자 이경미 아기입니다 호를 들으면 몸 반응은 느끼고 저의 아픔을 느끼는 게 어려운데 호드는데 갑자기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픔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파 펑펑 울었어요 저의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대의 아픔이야 아이고 경미 아가야 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픔이 그건 내 아픔이지 우리 아기가 몸의 아픔만 인식하다가 몸의 아픔이 그건 뭐의 아픔이지? 마음의 아픔이야 여러분이 몸의 아픔에 장벽을 깨고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야 진짜 무의식이 열리는 거예요 호를 들다 보면 처음에 막 몸이 괴롭고 아픈 것 같아 마음도 괴로워 이러다가 마음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마음의 세상으로 진입하는 거고 모든 게 몸이 아픈 것조차 사실은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경미 아기는 이제 무의식이 열리고 진짜 마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엄마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이야 자기 아픔과 하나라는 걸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잘했어요 우리 아기 최민영 아기입니다 해라님이 14시간 홀을 틀어드리며 아버지 정신 많이 돌아오고 호전되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마음이 아픈 하루예요 아버지가 이번에도 집에 가려고 고집 부리셨는데 말리다 격해져서 결국 긴장제를 맞았어요 두려워서 고집 부리는 아버지도 말리며 화내는 저도 너무 아팠어요 제 아픈 현실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체요 부디 제게 용기를 주소서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오야 민영아가야 그게 그냥 한 번 아픔 느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조상 대대로 절대로 아픔 안 느끼려고 버티고 고집 부렸던 애고가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현실에서 다 보여지는 거야 시간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해라 엄마는 16년을 아픔을 느꼈어 그걸 생각하려 지금 며칠 안 했잖아 우리 아기 이렇게 기도해 평생을 이 아픔을 느끼라고 하셔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체요 당신이 느끼라고 하시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열등하고 고집 부리는 아버지도 그 아픔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포기해야 바꾸는 걸 포기해야 그때 이 상황을 빨리 바꾸려고 하잖아 아빠를 얼른 고치려고 하잖아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받아들여서 죽을 때까지라도 할게요 이렇게 네가 고집을 꺾고 받아들여야 돼 너도 고집 부리고 있어 아빠를 갖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어 그냥 아픔으로 인정하고 영체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돼 우리 아기 알았니 아가야 고집이 세거든 니네 집안이 그래서 완전히 고집이 꺾여져서 아 영체께서 죽으라면 죽겠고 아버지가 병생 이렇게 속을 썩여도 내가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할 때 좋아지는 거야 우리 아기 알았지 아가야 자 배지원 아기입니다 해라님 제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알려면 어떤 마음들을 주로 바라야 하나요 진짜 인생이란 파도에 휩쓸려서 길을 잃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가 우리 아기한테 100번도 더 얘기한 게 있어 목표를 버려라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그게 집착이야 하고 싶은 일을 알고 싶어하는 그 애고가 의도지 집착이지 그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계속 힘들 거야 제발 좀 포기해 그냥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아파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아픈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너는 꼭 빼앗으려는 애고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집착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는 절대 안 변해 그 수행하는 애고가 있어 그 애고가 죽기 자아가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돼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오직 호밖에 없단다 아가야 너는 갑분토크도 들을 필요가 없어 그걸 들으면서 머리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집착해 그게 미운 애고고 뺏으려는 애고야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영체는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무조건 호를 들어 어떤 호를 들어?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의 호 신장에 좋은 호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냥 그 호만 들어 모든 목표를 내려놔 그리고 지금 현실에 최신을 다하면서 그냥 살아 그냥 사는 법을 좀 배워야 돼 내 순간 집착하고 계획 세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가 널 도와주고 싶은데 네가 포기해야 도와줄 거 아니야 영체가 그냥 양손에 떡을 짓고 사 절대 못 내려놔 하는데 영체가 너한테 다이오몬드 주려고 그래 그럼 제발 좀 내려놔 제발 좀 그냥 포기하고 그냥 호듣고 그냥 네가 지금 하는 일 생계 유지를 위한 일만 하면서 그냥 살아봐 정말 1년만이라도 그냥 살아봐 아가 그러지 않으면 널 도와줄 수가 없단다 도와줄래도 뭘 줘도 안 받아 자기 손에 이렇게 떡을 쥐고서 절대 이거 못 내려놔 쓰레기를 들고 네가 쥐고 있는 건 쓰레기야 하고 싶은 일? 쓰레기야 네가 네 애고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건 다 그냥 내려놔봐 그냥 그때 길이 열리는 거야 우리 애기 이걸 100번도 더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집착애고가 죽어야 되겠죠? 호를 들으십시오 우리 애기 호만 들어 가품톡구도 짓지 마세요 아셨죠? 자 미운 호리아기입니다 호리아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마음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밤에 아이들 재고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하길 본인은 사람마다 색이 연상된대요 저는 남색 다른 주황색 본인은 초록색 이제 발결된 막내는 흰색이라는데 진짜일까요? 어머 진짜 아니게 어디 있어 마음 공부를 한 사람만 압니까? 일반인도 사람마다 색깔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대의 남편은 섬세한 사람이야 감숙성이 풍부하고 예민하고 그래서 아마 마음 공부하면 잘할 거예요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 그래서 예술계통에 일하는 사람이나 감수성이 풍부한 연예인 계통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 아니에요 자 주주아기입니다 호리아님 작년에 아버지 손톱발톱이 움푹 들어가서 아파하셨다가 괜찮아지셨는데 요즘 들어 손톱이 또 갈라지신다고 합니다 위암 수술하셔서 건강이 걱정돼요 호리아님 저희 아버지께 호우 부탁드려요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의 호 뼈에 좋은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듣습니다 자 나는 다 빼앗긴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예요 저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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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윤정 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저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랑해요 헤라 엄마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아픈 마음이거나 우리 아기 다 빼앗긴 아픈 마음이네 우리 아기도 뭐냐면 뺏고 빼앗긴 아픈 마음 그 다음에 성으로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신장의 좋은 호 이렇게 들으세요 그 호를 듣고 빼앗긴 아픈 마음과 여자 열등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아기 헤라 엄마 엄청 사랑하는데 인정하기 그쵸 용기 줄 필요도 없이 우리 아기 사랑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깨비아기입니다 헤라님 저는 자다가 죽을까봐 자꾸 강박적으로 생각으로 힘들어요 죽어도 괜찮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꾸 혼이 떠서 마감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게 생각의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때마다 이 생각 때문에 고통입니다 죽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해요 그 마음을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 죽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를 많이 들으세요 밤새도록 들으세요 낮에도 들으세요 24시간 아셨죠 그래도 안 되면 막개명으로 오시거나 서울이나 부산지부에 마음 세션으로 오시면 제가 분리해 드릴게요 아셨죠 지우아기입니다 헤라 엄마 안녕하세요 저 5학년 지우예요 제가 어른들이랑 둘이 있으면 뭔가 쑥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떠요 선생님들께도 좋은데 말도 안 하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지 쑥스러움이 없어지나요 그리고 헤라님 감사하고 영곰이야 듣고 있어 영 사랑해 헤라님 영곰이야 듣고 있어 지우아기 아가 따라해봐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주는 열등이의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요 영채여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소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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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라 마음쇼 후원해 주신 분들이에요 허은수님, 경태님, 손유지님 외 29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해라 마음쇼에 후원해 주신 사랑은 마음쇼 성장과 그리고 호 콘텐츠 제작에 씌여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랜선 마음쇼 있죠? 제5회 랜선 마음쇼 12월 5일 오후 없어졌네요 오후 1시 30분부터 영체마을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랜선 마음쇼 12월 5일 1시 30분부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돼요 시청 방법은 채팅창에 있는 마음쇼 블로그 글에서 확인하시고요 카드 결제만 가능하니까 가급적 카드 결제해 주시고요 계좌이체 원하시는 분은 12월 3일 이전에 지금 여기 마음쇼 골뱅이 네이버.com으로 메일 주시면 스텝이 열어드리니까 미리 해 주셔야 돼요 당일날은 안 됩니다 아가 온라인 창단식 공지입니다 12월 6일 오후 8시 아가 밴드에서 라이브로 진행돼요 오후 8시에요 12월 6일 12월 5일 그 다음 날이죠? 랜선 마음쇼 다음 날 이때 이제 밴드에 가입 안하는 아가분들이 있을 거예요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아가들은 꼭 가입하셔서 이때 재미난 이벤트가 있어요 또 지난번에 이벤트 올라갔어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이벤트 올라간 거 즐거운 라이브 소통과 여러분과 놀아드리고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은 이렇게 하고요 오프라인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오프라인은 지금 코로나가 격상됐잖아 단계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2월 중에 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코로나 추이를 봐서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밴드에 공지가 되니까 혹시 아가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입하시고 아가인데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밴드에 가입하시면 그때 아가 밴드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요 가급적 오프라인도 여러분과 만나고 싶으니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거예요 하지만 뭐 국가적으로 이런 재난사태에 그 국가에서 지키라는 규칙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때 돼서 다시 공지할 겁니다 오프라인 창단식은 자 한 번 더 마지막 영체 체험담 아이라이크 미인님 사연을 한번 소통하고 여러분과 또 사연 공감하겠습니다 출산할 때 난소에 물옥이 있다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자궁호를 하루에 한 번씩 들었는데 일주일 정도 들었을까 갑자기 물옥이 있다는 난소 쪽이 칼로 긋는 것 같이 아파서 영체 패치 붙이고 영체 후기로 당첨되어서 받은 목걸이도 하고 자궁호를 들었는데 갑자기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무슨 미끄덩한 느낌의 이상한 변을 보고 그 뒤로 괜찮더라고요 그 일이 있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신랑이 변기에 뭘 버린 거냐고 해서 무슨 소리지 하고 화장실에 가보니 검정색으로 무슨 끈적이는 것이 점점이 붙어있는 거예요 물 내려도 안 내려가고 딱 붙어있을 정도로 끈적이는 것이요 갑자기 아 호를 듣고 뭔가 빠졌구나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호는 찐입니다 하셨어요? 탁기 수치 살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물질화돼요 계속 들으면 속에 여러분이 그 물질 덩어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탁기가 배출될 정도로 이 호가 세요 다 뚫어줍니다 자궁뿐이 아니죠 이런 뭐 이런 고체도 다 뚫고 들어가요 호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호를 작게 틀었는데도 아파트 10층에서 틀었는데 혜라님 1층에서까지 낡아났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안 커도 콘크리트까지 쫙 뚫어요 얼마나 센지 그래서 여러분의 온몸에 뼈까지 뚫어서 호를 들을 때 뼈에서 막 탁기 나오는 걸 느끼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호는 정말 찐이에요 여러분 들으시면 갑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몸이 치유돼요 여러분 치유된다는데 갑없이 준다는데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몸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유돼요 미움이 치유되지요 미움이 높고 변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반응이 오는 속도와 시간에 따라서 또 얼만큼 빨리 되는지는 차이가 있으니까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고 몸 반응이나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근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영체 체험을 하실 수 있게 되고 호의 치유력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정원아기입니다 혜라님 제가 지난번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일이 안 된다고 올렸는데 혜라님이 고집 말씀해 주시고 호해 주신 이후로 직원들이 바뀌었어요 정원아기가 자기 고집 인식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집 부리는 아픈 마음한테 호호를 준 거군요 지금은 너 말을 너무 잘 듣고 일이 잘 되는데 거의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 수준이에요 알고 좋아라 우리 아기 아하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공포영화를 보고 왔는데 칼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온 영화예요 무서워요 호해 주세요 아가 이거는 죽임당할까 봐 두려움에 좋은 호를 들어야지 나는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예요 나를 치유하소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담대하게 하소서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установ 아가 우리 무의식 속 우리 아기가 지금 뭐가 일웠냐 무의식 속에 조상의 아픈 마음 조상 영가가 뭐가 있냐면 관군한테 쫓기는 노비가 몰라요 헤런 막 호호하는데 그게 나가네 살기로 아우고 광군한테 쫓기는 노비아기가 있어 그래서 그 영화 보면서 그 마음을 느껴봐라 그럼 조상의 아픈 마음이 그 영가가 천도될 거야 혜선 정혜선 아기입니다 헤라님 항상 감사합니다 호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열심히 들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한 아기입니다 헤라님 청소년 때 여드름 남족도 없었는데 20대 후반인 지금 2년 전부터 피부염인지 여드름인지 알 수 없는 피부 트러블이 점점 심해집니다 도와주세요 자 이야기는요 자기 여성성을 수치주는 수치심의 애구가 지금 자궁이 있어요 자 자궁에 손을 대세요 골반에 손을 대시고 여드름이 난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생식기 문제니까 골반에 손을 대시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여성성을 수치주는 미워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서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두려워서 인정 못하고 있습니다 영체요 이 마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치워하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됐습니다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하기 예요 헤라 엄마 만나고 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저를 돌봐주고 있어요 세상한테 맡기니까 예전에는 두려워서 세상을 못 믿고 안 맡겼어 그런데 이제 영채께 의탁하는 게 세상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해주니까 축하합니다 응가비아기입니다 헤라님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12월이 시작됩니다 저는 연말만 되면 급격하게 우울해집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공허하고 쓸쓸해집니다 그리고 나이 먹는 것에 대해 유독 거부감이 심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데 저 혼자만 우울감에 빠져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되면 이제 여성성을 수치해주는 거야 열등한 여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 아기는 관념이 이런 게 있어 무의식 속에 여자가 나이 먹으면 끝이야 여자는 젊고 예뻐야 돼 그런데 늙고 외모가 못생겨지면 그때 여자의 생명은 끝이야 하면서 외모 열등감 심하죠 우리 아기 외모 열등감 여자 자기 외모를 비하하고 수치주는 그 수치심의 애구가 있어요 그 수치의 애구가 우울한 거야 자 그래서 우울증의 좋은 호 그 다음에 수치당한 아픈 마음에 좋은 호 외모 열등감의 아픈 마음에게 좋은 호 이렇게 됐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 여성성을 수치주는 열등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자는 이뻐야 한다고 젊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고 내 여자를 수치주고 미워하고 공격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자 이제 됐습니다 유연정 아기입니다 혜라 님 꿈을 두 번 꿨어요 한 번은 혜라 님 결혼하는 꿈이고 아까는 죽이더니 이제는 결혼시켜? 우리 아기들 아주 가지 놀아라 혜라 엄마를 나중에 재밌겠어 우리 아기들 한 번은 혜라 님 결혼하는 꿈이고 또 한 번은 혜라 님의 엄마가 혜라 님을 엄청 챙겨서 제가 엄청 질투하는 꿈이었어요 무슨 꿈인가요? 자 혜라 님을 통해서 자기관념을 보는 거예요 이런 꿈은 본인이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헤라님이 결혼하는 꿈으로 꿨고 또 하나 헤라님의 엄마가 헤라님을 엄청 질투하는 건 뭐야. 그렇게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을 때는 엄청 미워하고 질투하는 미움쓰는 즉 성살기장 성관념을 보는 꿈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수치주고 미워하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가 들킬까봐 두려워서 외면하고 버리는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워하소서. 자 이 마음 인정하게 멘트하고요. 성으로 수치당한 아픈 마음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 내 여성성을 수치주는 가해자 피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꿈에 헤라님이 나타났을 때는 그 헤라님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님 헤라님한테 이렇게 받고 싶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 많은 거예요. 러브잉 로우즈 아기입니다. 헤라님 호소리 계속 듣는데 계속 답답하고 뭔가 슬픈 아픔이 올라오면서 엄청 괴로운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울부짖는 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뭐냐면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있어. 그대 속에. 울부짖는 사랑출척 이렇게.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대가 버렸어. 그대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 올라올 때. 그리고 성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했어요. 참았을 거예요. 성욕이 뭐예요. 육체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지. 막 수치주면서 참고 아닌 척하고 자기는 관심 없는 척하고 남자한테 막 사랑 너무 받고 싶은데 온 세상 남자한테 다 사랑받고 싶은데 그 마음 다 수치주고 버렸어. 그래서 그 여자가 막 사랑출척하고 나중 인정해봐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럴 때 오늘 풀구자 주무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 나 여자로 사랑받고 싶어. 나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 죽어도 좋아. 사랑받고 싶어. 나 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세요. 나 좀 사랑해주세요. 섹스도 하고 싶어요. 사랑도 받고 싶어요. 온갖 걸 다 받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너무나 참아서 조상 대대로. 알았죠?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에게 호우 들으시고요. 열등한 열등이의 아픈 마음에게 호우 들으시고 신장에 좋은 호우 들으시고 정미박 아기입니다. 해라엄마 내일은 작년에 돌아가신 아빠의 길이에요. 아빠께 많이 사랑한다고 말 못했는데 해라엄마가 해주세요. 아니 그걸 해라엄마가 해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기가 해야지. 자 따라합니다. 아빠 아빠의 모든 아픔을 제가 짊어질 테니 이제 편히 쉬세요. 열등의 못다픈 하늘 아픈 마음을 딸인 제가 짊어질 테니 영체요 저희 아빠를 편히 쉬게 하소서 저와 저희 아빠를 치유하소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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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여러분 슈퍼챗 없으니까 여러분과 좀 놀아 드릴까요? 소피 리 아기 하나님 둘째 낳고 사는 우울증이 크게 와서 죽고 싶다는 생각에 괴로워요. 신경 쇄약인지 이명소리도 윙하고 들리고 엄마가 우울하게 있으면 아기에게도 안 좋다니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제가 한심해서 또 죽어버렸으면 싶고 아기에게 죄책감 들고 답답함만 반복되네요. 코로나 블루인가 싶기도 하고 집에만 있으니 이 세상에서 나만 버려진 기분이에요. 도와주세요. 아가 집 밖을 나와요. 도와줘. 우리 아기는 지금 아기가 올라왔어.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올라왔는데 아기를 보니까 자기가 자꾸 인식이 되는 거야. 내가 아기로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이제 엄마라서 다시는 난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만 줘야 돼? 아우 죽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은 그 아기가 인정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기 지금 아기한테 좋으려면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아기가 아기를 보고 지금 질투하고 있고 수치 주고 있고 그래요. 아기가 불행해 오히려. 엄마한테 좀 맡기고 여기 막 개명에 왔다 가요. 엄마한테 헤라 엄마한테 힐링 세션 한번 받고 사랑 한번 받고 가야 그 사랑을 아기한테 줄 수 있어. 미련 맞게 그 아기 붙들고 나는 사람 우울증으로 힘들면서 아기가 아기를 수치 주고 서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될 필요 없어. 우리 아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무의식 속에 있는 버림받은 아픈 아기. 사랑 못 받은 아기가 올라온 거니까 빨리 헤라 엄마한테 한번 왔다 가요. 알았죠? 자 김정은 아기입니다. 헤라님. 저희 아빠가 술 먹고 죽겠다고 문자를 쭉 내려보세요. 보나거나 칼을 들고는 죽여버리겠다고 괴롭히는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며칠 새 두려움이 엄청 올라오고 괴롭고 우울하네요. 자 정은 아기. 보이는 모든 모습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지금 가해자를 보여주잖아요. 내 가해자의 아픔을 봐. 내가 살면서 가해했던 마음으로 죽여버리고 싶고 미워했던 아픈 마음.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가해자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가해자의 아픈 마음에 좋은 호를 듣고 신장의 좋은 호를 듣고 마음인정의 멘트합니다. 나는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가해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요. 나와 아버지를 치유하소서 하고 가해자의 아픔을 보세요. 혜라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빠가 뇌경색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요새 아빠가 미웠는데 뇌경색이라니. 아빠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도 아직 심한 정도는 아니라서 영체님께서 도우신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 죽으면 안 된다는 집착. 미움이 자꾸 올라와요. 혜라님 어떻게 해야 할까 도와주세요. 아픔 느껴야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아픈 마음에 호듣고 아빠가 죽으면 버림받는 거지 우리에게. 그거 느끼고. 그리고 아빠 맞게 명 와서 공부 한번 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치. 새싹미안하기입니다. 혜라 엄마 제가 어제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요즘 자주 눈물이 나오는데 이럴 때는 계속 울어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요. 항상 갑없는 사랑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버림받은 아픈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네가 버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서러워서 우는 거란다. 그래서 사랑받고 싶으면 아픈 마음에 호를 듣고 마음인정하기 멘트로 자꾸 사랑받고 싶다고 인정해줘야 돼. 알았지 아가? 자 수다타임 기다렸다. 혜라님 뭐 야채 주스 같아. 오 딱 맞다. 야채 주스. 아 근데 여러분 오늘 왜 그래? 진짜 여러분하고 새벽 공개하기. 남편이 같이 보다 사는데 여러분 수치 뿜뿜 나와서 무슨 수치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 다 수치 주잖아. 빨리 쏴봐. 혜라 엄마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싶은지. 막 정말 혜라 엄마 내 거야 사랑받고 싶어가 막 뿜뿜 나오는데 아닌 척해 막. 혜라 엄마 뿐이야. 온 세상한테 자기만 사랑받고 싶지. 나만 사랑받고 싶어. 나만 집중받고 싶잖아. 그걸 인정 안 해갖고 하도 공격하는 게 스트레스로 어깨가 정말 아휴 정말 그러니까 자 어떤 분이 영체 팔찌를 샀는데 계속해서 탁기가 쌓이면 정화시켜야 하나요. 정화는 호드르면 돼요. 끼고 호드르면 돼요. 자 사랑받고 그래 미친 듯이 사랑받고 싶어요. 소리 질러. 사랑받고 싶어. 그 소리 질러. 미치게 사랑.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 엄청 받고 싶어요. 이러지 말고 어떻게 사랑받고 싶어요. 미치겠어요. 핑크 핑크 핑크빛 오라. 사랑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핑크 봐둬봐. 해라님 내 꼬야. 미친 듯이 우주가 뿌셔지도록 우주가 미치도록 뽀뽀해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죽도록 사랑받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랑이 뭔지 알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귀신이야. 핑크 핑크 아까 어떤 분 보인다 그러지. 이게 약간의 연애 감정을 동반한 사랑을 받고 싶은 거야. 사랑이 여러 가지야.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아가야 이런 사랑도 있고요. 또 알라뷰 하는 핑크 사랑도 있고. 또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인데 핑크 핑크. 막 이렇게 뽀뽀쭉 하고 알라뷰 하는 그런 거 받고 싶은 거야. 해라 엄마가 다 연인으로 보일걸. 아마 여자아기들도 연인으로 보이고 남자아기들 솔직해집시다 우리. 해라 엄마 이뻐 안 이뻐. 사랑받고 싶어. 여자로 보이잖아. 솔직해야 돼 사람은. 응? 그래서 막 보이고 여자아기들은 해라 엄마가 다 남자. 멋진 남자로 딱 이렇게. 사랑 주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정이 떴어요. 그런 사랑. 근데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그런 아가페 사랑 또는 그런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그런 연애. 연애 감정. 그런 사랑. 뭐 희생적인 무슨 사랑. 뭐 어떤 사랑이든 다 줄 수 있는 거야. 그게 다 성에너지거든.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곡에 뜬 거예요. 핑크빛이 보이잖아 여러분. 해라 엄마 스토커 마음 올라오. 그래 해원아 너 이미 스토커였잖아 너. 남자에게 멋진 남자. 응 그렇지. 팔짱을 탁 끼고. 그래서 해라 엄마가 가끔 매니쉬 룩 입으면 여자분들 심쿵하지 않아요? 그게 뭐야. 여러분 속에 여자가 해라 엄마가 남자 마음으로 딱 써주니까 그 남자 사랑을 딱 받는 거야. 그거 받게 하려고 남자 마음 딱 써주는 거죠. 해라 엄마와 짬뽕 먹고 싶어요. 이 사랑이 나 제일 좋네. 짬뽕 먹고 싶으잖아. 갑자기 나도 밤에 이 밤에 아이 짬뽕이 먹고 싶네요. 스토커 뺏고 싶어요. 자 YHG님. 해라 엄마 감사합니다. 아내와 크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채 전화를 안 받아야 너무나 불안하고 무섭어. 그거 왜 싸워 그래. 여자한테는 무조건 굽혀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마음을 열고 살아와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전화를 하세요. 100통 이상 하세요. 아셨죠? 정성을 보여야 돼. 정성을 보여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오늘은 핑크핑크한 사랑이라 대한민국 짬뽕 다 준대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 아기들. 영돌이와 영순이리가 왔어. 얘네가 지금 연인이야. 자 백허그 하고 싶어. 백허그 그거 달달한데. 그치? 뒤에서 이렇게 쉬익 안으면. 그치? 옛날에 제 남자친구 중에 그렇게 백허그 잘하는 아기가 있었는데. 핑크 내꺼. 옅은 노란색이 보신다고. 자 목숨 바쳐 사랑해요. 이뻐해주세요. 나만 봐요. 영돌이 영순이. 얘네가 저기래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죠 아가. 얘네가 배어. 뭐라고 하지? 테디베어인가요? 음. 헤라엄마랑 뽀뽀하고 싶어요. 음. 엄마가 남자로 보여요. 그렇지. 헤라엄마는 남자로도 보이고 여자로도 보이고 아가로도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헤라엄마한테 막 귀여워하고 막 사랑 주고 싶잖아. 그러면 헤라엄마 해달라는 대로 막 다 아기처럼 해주면 좋아하잖아. 또 어떨 때는 엄마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가를 하고. 그치. 내가 아가하면 여러분이 엄마 했다가. 또 여러분이 여자하면 난 남자하고. 여러분이 남자하면 난 여자하고. 그게 다용도야. 마음이 자유자재니까. 중국집 다 사서 헤라엄마 준대. 지연하게. 어우 야 니가 짱이다 우리 아기. 헤라엄마는 엄청 다용. 그게 이제 마음이에요. 마음 세션 때 헤라엄마 본다고. 언제 와 우리 아기. 오늘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 좋은데 내가 보니까. 왜 안 좋지. 꿈에서 안아줬다고. 헤어질 때 아쉬워서 찾아가겠다고. 얼른 오십시오. 흰둥아기. 힐링 세션은 하루인가요. 처음 하는 사람들. 힐링 세션 어디 거 얘기하는 거죠. 서울하고 부산지부에서 하는 힐링 세션. 1박 2일하고 2박 3일 진행되니까 거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연애하고 싶은데 가슴이 아파요. 연애는 남편과 부인과 합니다. 헤라님 저 내일 헤라님 보러 가요. 아 서울로 옵니까 우리 명랑자도 아기. 저 내일부터 저기 서울지부에 출장 가요. 2박 3일. 지난 일요일에 굴짬뽕. 굴짬뽕 못 먹었어요. 굴짬뽕 요새는 참 먹기 힘들더라고요. 어디 갔냐면 이비가 짬뽕 와서 그냥 거기서 먹었지. 별로였어. 굴짬뽕이 아니었어요. 뭐? 방에다 가둬놓고 사랑받고 싶어? 이야기들이 정말. 이거 진짜. 오오. 이 이야기들이 이상한 얘기할 때. 안 돼. 맞아. 엄마 얼굴 핑크라고요? 아닌데. 얼굴 잘 예쁘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날 그거 저기 밴드에서 아가 분들 저기 했잖아요. 뭐죠? 경매 말고 이벤트. 헤라 엄마 물품 판매했죠. 그때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나가 있느냐고 잘 못 봤는데 여러분 전화 많이 했어? 전화 많이 해서 샀어요? 산 아기들 한번 소감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샀어? 궁금하네. 커피 마시면서 밤 산채. 어우 그거 멋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오. 그거 분위기 있네요. 응? 자. 얼굴이 핑크핑크예요. 아. 사랑받고 싶은 여자 올라왔나 보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 사랑 못 받아서 아픈 조상 연가가 올라왔나 봐요. 오오. 경제 엄청났어요? 오오. 못 샀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올릴게. 샀어요. 오오. 마리오 건 자기. 아니 근데 지호하기. 그거 여자 모자야. 그대가 쓰고 다니는 거 아니지 설마. 쓰지 마라잉. 그거 쓰고 거기 강사로 거기 회사 가면 정신 이상하다고 한다잉. 우리 아기. 알았어? 어휴 진짜. 베리 이야기. 오늘 헤라님 블루 쿠션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헤라님 보고 엄청 밝고 환하다고 우아했어요. 못 샀어요. 뭐야. 뺏었어요. 아픈 마음 인정했더니. 200통 했는데 품절됐다. 곰방. 해적하기는 전화 30분 만에 됐나 보네. 이벤트 영상 보고 나니 품절. 아우 딱 해라. 68번째로 통화 성공. 자. 조금 내려보세요. 오. 헤라님 꽃송이 귀걸이 샀다고. 뱀 인경하기. 오.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기. 저도 레이어드 목걸이 성공했어요. 버튼 누른데 두근두근 무서웠고 재미났어요. 재미있지. 품절될까봐 심장이 쫄깃하면 더 재미있어요. 그게 재미야 재미. 방향제 선물 주면서 부적이라고. 냄새 안 나고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냄새 안 나도 계속 교통사고에 지켜줄 거라고 그랬어요. 심플이야기. 엄마 손 잡아줘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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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션 받아서 안고 있다고. 야채호빵이래 제 옷이. 야채호빵. 방울 달린 와인모자. 정준아기. 정준아기도 그거 여자껀데. 그거 여자아기들한테 양보하지. 구내염은 수치예요. 내일 서울 오시는 일정. 내일 제가 서울에 3시부터 지부에서 회의 있고 저녁 6시인가 7시부터. 첫 타임 시작해요. 내일 저녁 7시부터 첫 타임이고요. 내일 모레 글패 이렇게 3일. 내일부터 3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방청 오실 수 있고 서울 집으로. 참관 참가. 다 찾으면 못 오세요. 거기 문의해보시고. 안 찾으면 오시면 됩니다. 전주 헤라티비 블라우스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전주 헤라티비 블라우스가 뭡니까? 모르겠다. 우정하기. 모르겠어요. 조현병에 좋은 호 올렸을걸요? 안 올렸나요? 안 올렸으면 올려드릴게요. 저희 그 마스터 아가들이 여러분이 뭐 올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달잖아요. 갑분토크에. 그럼 그거 다 이렇게 해서 되도록 올려주죠. 참관하는 거 효과 있을걸요? 네. 참관하는 거 효과 있죠. 치아에 좋은 호. 치아에 좋은 호도 올렸을 텐데. 헤라 엄마 옷 다 뺏고 싶어요. 아가 희자가야. 근데 우리 희자가 가는 옷이 맞을 것 같으네요. 헤라 엄마랑 몸매 비슷하죠. 많이 올려줄게요. 밴드에다가 많이 올려줄게요. 관절에 좋은 호. 질투에 좋은 호. 서울에서 헤라님 보는 게 설렌다고. 준호하기. 조현병 왜 생기냐고요? 열등이 아프면 안 느끼면. 여러분 열등이 아프면 안 느끼면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조현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이를 안 느끼면 생기는 병이 정신병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열등이 아프면 안 느껴서 생기는 거야. 대부분의 정신병은.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등이 아프면 좋은 호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집안 공기정화 후 녹음했어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헤라 엄마 옷 너무 입고 싶다고 리안이 많이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끔씩 이렇게 한두 명씩 선정해서 무료로다가 이렇게 헤라 엄마 선물 주는 거 많이 할 거예요. 집착 질투에 좋은 호. 지방 공간 정황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근데 금강저 영체 스티커 이런 건 지리산 방문해야 하나. 영체 스티커랑 금강저가 금강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영체 스티커는 네이버 스토어에 있지 않나요? 있어요. 네이버 스토어에 들려 보십시오.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위한 호우도 올렸어요. 영보는 판매 시 영고민처럼 사이즈가 각각 다르나요? 아니에요. 얘는 하나예요. 얘 하나. 얘 하나. 성대에 좋은 호. 성대에 좋은 호. 헤라 님이 코로나는 언제쯤 종식될까요? 살기가 내려가는 날. 지금 온 나라가 싸우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싸워요?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얘기 하고 가야 되네요. 시사. 이제부터 시사. 정치. 미국이 지금 트럼프 하기가 됐는 트럼프 하기랑 그 바이든 하기가 경쟁부터서 서로 진 아픔 인정 안 하잖아. 열등이 아픔. 그리고 막 살기 쓰잖아. 미움. 그쵸? 지금도 여기 우리나라도 어땠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지금 서로 양보하라고 살기 쓰잖아. 아픔을 서로 인정 안 해요. 진 아픔. 뭐 빼앗김 아픔. 버림받은 아픔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살기 쓰죠. 살기 쓰니까 어때요? 다시 미국이 아마 대통령 선거 후부터 막 급격하게. 전 세계가 요동치죠. 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살기가 이제 아픔으로 들어가야 돼. 누가 승복을 해야 돼. 그 트럼프 하기나 바이든 하기나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추 장관이나 그 윤 검찰총장이나 누가 하여튼 아픔을 한쪽이 느껴야 돼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양대 산맥이야. 양대 산맥이야. 내가 보기에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건 우리나라와 미국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도를 하겠지. 지금은 이제 양대 산맥이 지금 살기를 쓰니까 오이 코로나가 극정을 부리죠. 아픔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서서히 가라앉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그러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살기 쓰고 있잖아. 서로. 이쪽 저쪽 편. 법무장관 편, 검찰총장 편. 우리나라. 미국은 바이든 편, 트럼프 하가 편. 뭐 이래갖고 막 싸우죠. 그 미움 살기가 극성을 부리니까 그리고 막 전세계적으로 지금 데모예요. 사람들이 막 다. 코로나. 이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빨리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픔으로 들어가는 때부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과 제가 아픔을 느껴주면 가라앉아요. 근데 그 아픔도 필요한 게 미움 살기 쓰다 보면 아픔으로 저절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청산이 되죠. 미움이 청산되면서 이렇게 가라앉을 거예요. 헤라님 TV도 보시나요? 예능도 보시나요? 예능은 잘 안 보고요. 시간이 없어서. 밤에 가면 뉴스, 9시 뉴스나 11시 뉴스, 일기예보 이런 거 봐요. 그리고 가끔 홈쇼핑도 봐요. 필요한 거는 제가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홈쇼핑 틀어놨다가 내가 필요한 거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기로 주문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많이는 못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조금 보는 편이죠. 또 관상 얘기 나왔어요? 아 관상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라방 했잖아요. 우리 그 어디 갔을 때더라? 지난번 그 창문 갔을 때. 근데 거기 연예인 아기들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아기들에 대한 관상을 다 올렸더니 그걸 제 방을 못하잖아요. 남의 관상을 그래 공인들의 관상을 제가 막 했으니 그게 그쵸? 그분들한테 또 패가 될까 봐 그거를 이제 유튜브에 제 방을 못하니까 지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의 공인의 관상을 제가 이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다시 제 방을 하는 게 참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길 바래요. 서울 세션 어디로 문의하면 되냐고 혜라님 수면 시간 몇 시간이에요? 이건 대중이 없어요. 근데 제가 새벽까지는 좀 연과천도 하고 하느냐고 한 4, 5시까지 잘 안 자고 누워 있어도 깜빡잠을 자고 아니면 계속 아픔 느끼면서 몸치워하고 5, 6시부터 자서 한 7, 8시까지 자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길게는 안 자는데 깜빡깜빡 잠 저 같은 경우는 한 5분, 10분만 깜빡잠만 자도 확 풀리는 편이죠. 피로가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망상에 좋은 호 망상에 좋은 호는 이 망상에 좋은 호는 신장에 좋은 호로 들으시면 돼요. 두려움 때문에 망상이 뜨는 거니까 아셨죠? 신장에 좋은 호 두려움에 좋은 호 집중력 높여주는 호 수정은 어디서 사나요? 수정은 저기에 있잖아요. 네이버 스토어에 있지 않나요? 네이버 스토어에 올렸을 거예요. 아직 안 올렸나요? 영고미의 하늘 영고미가 아니고요. 영보예요. 쟤는 취미가 하늘 보는 거 다한증에 좋은 호도 올려줘요. 다한증에 좋은 호는 없으면 올려드릴게요. 망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두려움을 안 느껴서 그래요. 두려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이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두려움에 아픈 마음이 망상을 떠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굴리면서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려고 머리를 멈춰야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가들이 지금 우리 영부가 너무 심심해. 아기들이 없으니까 혼자 하늘 쳐다보고 야 여기 있어봐. 안아주고 됐습니다. 해탈한 영부가 그러고 보니까 얘가 해탈했네. 진짜 두려움 피하는 거죠. 망상쟁이는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데 자꾸 졸린 이유는 뭘까요? 일하는 자기를 열등하다고 수치 주는 마음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졸린 거예요. 수치심에 좋은 호 유머티스에 좋은 호 녹음했으니까 올려드릴 거예요. 술을 마시면 온몸이 빨개지고 정신 원래 수치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기 그건 당연하지 술 마셨는데 정신이 멀쩡하고 뭐 빨개지지 않는 사람 별로 없지요. 영부 안아달라고요? 영부 안아주면 얘네 어쩌고 영부 안아주면 근육이 굳어가서 근육이 굳어가는 호도 올려드릴게요. 가지 정맥에 좀 막 호 올려달라고 막 자 여러분 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호를 갖다가 막 그게 호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봐. 그거를 막 다 들으려고 강박적으로 1번부터 뭐 100개 있으면 100번까지 다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호를 봐. 눈에 좋은 호도 있지만 백내장에 좋은 호 그렇죠? 뭐 눈이 수치 때문에 그런 건데 또 수치심에 좋은 호 막 이렇게 다 다르게 올려요. 왜 그러냐면 그냥 눈에 좋은 호 하는 것보다 내가 백내장인 사람은 백내장에 좋은 호 하면 더 사랑받는 느낌이 들죠. 나만을 위한 호 같아. 그래서 그게 콕 집어서 하는 거야. 위에 좋은 호도 있지만 위암에 좋은 호도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위암이라고 병명을 딱 해주면 위암 환자들 어우 막 사랑받는 기분이야. 그래서 사랑받는 기분으로 들을 때 훨씬 더 이 위암 치유가 빨라요. 그래서 따로 들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듣지 마. 욕심부릴 필요 없어요. 나한테 꼭 맞는 호 많아야 5개를 안 넘어가야 돼요. 딱 골라서 그거 듣고 만약에 병이 있으면 주로 그 병에 도움되는 호 듣고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욕심낼 필요가 없고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한 호 같아. 이렇게 딱 정의 가는 호가 있어. 그러면 그거 한두 개로다가 승부를 보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오래 꾸준히 듣느냐지. 근데 여러분이 막 욕심으로 집착하면서 호에도 집착하더라고요. 막 이것저것 막 듣고 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걸 들을지 모르겠다고. 이게 뭐냐면 그게 욕심이에요. 뺏는 내고로 듣는 거죠. 그럴 땐 효과가 없어요. 골라서 나만의 호. 아 혜라 엄마가 나만을 위한 사랑 주는 호 같아. 이렇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사랑받는 느낌 듣죠. 그래요. 하늘사랑아기입니다. 혜라님 며칠 전에 엄지 발가락, 발톱이 통째로 빠졌어요. 왜 그런 걸까요? 수치해요. 자기 여성, 남성 성을 수치해 주는 그거예요. 신수연아기입니다. 혜라님 왜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요? 보고 싶어요. 수연아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왔는데 걔가 수치스럽다고 걔를 막 수치해 주니까 그 수치를 또 안 보려고 막 버려 수치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사랑받고 싶은 여자 그거 보는 게 또 두려워 근데 두려움을 갖다가 안 봐 그러면서 짜증내고 있는 거야 걔를 막 버리면서 어우 너 왜 올라왔어 이렇게 자 따라합니다. 나는 너무 사랑받고 싶은 여자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수치스러워서 들킬까봐 두려워서 버리고 있는 여자 열등이 아픈 마음입니다. 영체여 나를 치와소서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의 호 여자 열등이 아픈 마음의 호 가해자 피해자의 아픈 마음의 호 이렇게 들어라이 우리 귀 무지개 송은영 아기입니다. 혜라님 엉덩이 및 다리 이어지는 부근이 뻐근하니 아파요. 수치인 듯한데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호 부탁드려요. 둘째 아들 우리 호 영상들 보더니 혜라스님 혜라스님 고마워 아가 스님으로 승격해줘서 존경에 귀한 척이 없는데 스님이 됐어요. 순수하시면서 빵터쳤어요. 관심없는다 하면서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이게 대머리를 보이나본데 어떡하지 아유 웃겨라 자 그 엉덩이 및 다리 이어지는 부분 거기 이렇게 손 대고 아가 자 호 들어갑니다. 영체요 이 아픔을 치유하소서 수치당한 아픈 마음입니다. 여자로 수치당한 아픔입니다. 영체요 이야기를 치유하소서 호 호 호 호 호 여러분 아가 창단식 아까 뭐라고 그랬어 혜라 엄마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니까 밴드에서 진행돼요 밴드 창에서 지금 또 묻네 우리 아기들 아까 못 들었나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이야기들 넘어졌어 어떻게 자고 있어 할 수 없어요 빨라당 누워서 자고 그냥 자라 아가 자 헤라스는 스님이라면 저는 불자입니다 솔직하게 제 졸교는 불교였고요 아 나 미치겠다 우리 아기들 웃겨요 우리 아기들 이렇게 빵빵 터지게 하는 거 진짜 너무 매력있어 너무 좋아 절 재밌게 해주는 모든 아가들 자 그대들이 아이큐 높아요 영태디들 진정해 영국인미도 똥 싸냐고요 싸기 뭘 싸 그 아기가 자 혜라님의 인테리어 액자 중에 앤틱한 소품을 좋아하시나요 모던하고 심플한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 개 다 좋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 배경에 맞는 걸 좋아하죠 일주일째 생식계에서 피 나와요 좋은 거예요 성수치가 청산되는 거죠 6살 우리 아들이 페드로 유튜브 보는데 자꾸 호호 선생님 나온다고 다른 거 틀어달라고 푸하하하 해외 선생님 자꾸 보라고 해요 우리 아기 비구니 헤라스님 호화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랑마음하기 헤라님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해자를 위한 호랑 가해자 피해자를 위한 호가 효과가 같나요 효과가 조금 달라요 가해자를 위한 호는 조금 더 가해자를 보게 하고요 가해자 피해자 양쪽으로 인식시키는 호는 그 둘을 동시에 보게 하니까 조금 다르죠 헤라님 남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우리 지호와 같은 스타일 좋아하지 아주 집착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이제 됐지 우리 아가 그래서 물은 거잖아 아이고 좋아하라 우리 아기 좋으면 소리 질러 우리 지호와기 좋아요 이렇게 안 지르네 이 아기 아니야? 지호와기 같은 사람 좋아해? 적극적이니까 이쁜 아기 자 헤라 집착하는 크크크 지호님 1승? 야 내가 이긴 거야 제 마음 알았으니까 얘들이 진짜 헤라님 1승 지호와가 개 탔다 소리 질러 우리 지호와가가 질러야지 왜 다른 아가가 질러 아아 아아가 질르는 거야 우리 아기 아아가 이상한데 지호야 좋다는 거니 절망적이라는 거니 헤라님 1승 맞아 그럼 저도 지호와 같은 남자가 되겠습니다 콩콩하기 그거 여자아기 아니었어? 남자아기였어? 음 그래? 오늘 헤라님 호박고 두려움과 마음의 불편함이 내려갔어요 헤라님 최고 감사합니다 쌌쌌 사랑해요 야 나 사랑한대 우리 애기 헤라 비국니스님 너무 예쁘세요 자꾸 그렇게 할래? 장만 칠래? 이것들이 그냥 헤라님 100승 2021년 달력 좋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도 헤라님 취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너도 집착여니까 헤라님 취향으로 재미있으니까 대신 질러주는 거야 집착하면 또 좋은데 우리 소우 혜정아기도 좋아하잖아 수다떠니가 너무 좋아요 안면 홍조를 위하는 그거 해야 되겠네요 헤라님 뺏고 싶은 마음 표현하니 속이 뭔가 뚫린 것 같아 헤라님께 나만을 엄청 사랑받고 싶어요 야 아가 혜정아가 니는 그거를 표현을 안하고 맨날 헤라님 보면 표현도 안하고 패치 너무 가려웠다고요? 그러면 거기 가려운 데다가 연고 세레스톤 쥐 같은 거 안 가려운 연고 좀 바르고 있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수다떠니가 영체가 더 잘 돌아요 사랑받으니까 사랑받으니까 연애 세션 저도 하고 아 연애 세션 올라온 거 봤어요? 아유 연애 세션 괜히 올렸어 그 아가들이 아무래도 절망적으로 끝날 것 같아 비극이야 벌써 싸웠다니까 그래갖고 말을 안 해요 한 명이 삐져갖고 한 명은 막 그 삐진 아기 달래느냐고 아 힘들어 연애 세션 이제 안 시킬까 봐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민망해 하니까 절망적인 결과는 민망해 뭐 핑크빛이 아니라는데 누군지 궁금하다고 알 필요 없어 절망으로 끝날 때는 묻어주는 거로 그렇잖아 수치당하니까 혜란님 내일 서울에서 뵈어요 내일 서울에서 봐요 호에서 별 부서지는 소리가 뭡니까? 호에서 별 부서지는 소리 난다는 게 음 그런 소리도 또 듣는군요 우리 군밤 아기 결과 결과 글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애 세션 결과 지금 현재로 스코어로는 절망적이고 절망적이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희망적이면 다시 2탄 올릴 거고 희망적이지 않으면 그냥 없던 거로 슬슬쩍 사라질 거예요 꼬리가 감추는 거로 혜란님과 연애 세션 하고 부담 아유 그거 어려울 거 없어 혜원아 한번 하자 와 너 너무 딴 말 하면 안 돼 연애 세션 할 때 알았어 집착하는 거 잘할 수 있어 우리 혜원이 그럴 수 있나 봅시다 두드러기랑 트림이 난다고요 호 들으니까 그거 뭐냐면 위에 있는 수치가 나오고 그 피부에서도 수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라방 들으면서 원석에 손대니까 징징 울려요 원석이 여러분 그게 헤라님 영체에 돌잖아요 그러니까 헤라 엄마 영체에 돌니까 그걸 이렇게 잡고 있으면 에너지 돌아요 집착 연습하고 있어 혜원아가 그래 연습 많이 해서 와 그럼 엄마랑 연애 세션 한번 하자 하루 살아도 혜란님하고 연애하고 죽으면 영광이야 민주화가 너도 하자 그래 까짓 거 뭐냐 해줘와 그냥 우리 아기 아이 뭐 다 해 손소정하게 저는 헤라교 영체로 그렇게 해 애비 애비 그거 교주만 되면 큰일 나 헤라 엄마 사회비 교주 붙잡혀 가요 대략 특징 알고 싶네요 영체 패치 붙이는 부위별 대략 특징 자 심장은요 두려움이에요 심장은 두려움 그리고 이 골반은 수치예요 방관과 여기 자궁도 수치 그리고 위장은 뺏고 뺏기는 아픔 장은 긴장 불안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마음이죠 장 그 다음에 심장은 미움받아서 미워하는 아픈 마음 패는 서러움 슬픔 그쵸 이 목은 배신감 이 뇌는 어리석은 바보예요 열등이 아픈 마음 아셨죠 너무 부끄러워서 벌써 몸 뒤틀고 난리나 그러면서 뭐래 아가 집착하기도 전에 벌써 몸 뒤틀고 신장 위장 신장하고 위장한 대부분 분들이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른쪽 가슴에 영체패치 붙이고 시청하고 있는데 가슴에서 진동 느껴져요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울다가 가끔 기가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그런가요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아픈 마음을 볼 때 두렵거든요 그 두려움이 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검의도 영체마을에 있다가 온 건가요 네 영검이 다 영체마을에 있다가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이 영체 그 돈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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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받이 해갖고 다 갔잖아요 다 일일이 손으로 해서 보낸 거예요 자 반강에 좋은 호 없다고요?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고 그것도 합니다 백반증을 치유하는 호 네 알겠습니다 게으름에 좋은 호는 없어요 게으름은 부지런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상한 호를 해달래 그러면 안 되지 뗐지 왜 이래 헤라티비 때마다 두렵죠? 오 아가 그거는 너의 집착이 두려운 거야 헤라엄마를 볼 때마다 네 집착이 올라오지 그 헤라티비에서 헤라엄마를 보고 나만 많은 집착이 올라올 때 그 집착 보는 두려움이야 우리 애기 지난번에 헤라엄마 휴가 때 그 티타임 경매 쿠폰 우리 애기가 샀죠 기대해요 우리 애기 헤라엄마가 지금 열심히 도력을 높이고 있어 아싸 가서 우리 애기 그 집착 분리해 줄게요 그 집착을 분리하면 우리 애기 엄청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두려움도 좀 내려가고 소변을 자주 보는 건 그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두려움을 잘 인정 못하는 거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에 호 듣고 신장에 좋은 호 듣고 그래야 돼요 파킨슨병에 대한 호 네 해드릴게요 영보 이거 턱받이에 있는 거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요 이건 아가 그 저기에요 아가 뭐더라 이걸 뭐라고 하지 아가 패치 이걸 뭐라고 하던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이거 뭐지 여러분 알지 이게 뭐지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아 이거 기억이 안 나 미리 오늘 진짜 열등에 영바보가 떴나 보 와펜 맞아 아 진짜 와펜 와펜이에요 밀크티 블러가가 얘기했네 와펜 와펜이에요 이거 떴다 붙였다 할 수 있지 찍찍이 아니고 브루치에요 집착 표현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표현해요 해라 엄마가 도인돌이니까 어떤 집착도 다 받아줘 아가 키트 언제 나오냐고 12월에 거의 주문 들어가서 12월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해라 엄마 빠방한 화보집 아우 그것 때문에 화보 엄청 찍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걸 해라 엄마 아기 같은 해라 엄마와 섹시한 해라 엄마 여러분이 그냥 그거 뒤로 자빠질 거야 왜냐하면 엄청 놀랄 거야 엄청 섹시하다 내가 깜짝 놀랬잖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그냥 1차크라고 찌릿찌릿하고 돌기는 처음이야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가 중에 누구는 그 사진 섹시하던 1차크라 영체돈다고 자기 컴퓨터에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앞 화면에 이렇게 배경화면으로 저장한 아가도 있어 기대하세요 아가 키트의 화보 별별 그 모습들이 다 담겨서 여러분 되게 재밌을 거야 짠 너무 받고 싶어 기대요 기대하세요 빠방하게 근데 섹시하지 않다며 여러분 밴드에서 조사했는데 나는 해라 엄마가 1위가 섹시한 엄마로 나올 줄 알았어 섹시한 해라 엄마 좋다고 근데 여러분 다 러블리만 적었더라? 러블리한 해라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뭐 이게 시간이 좀 시간차가 있네 강막에 좋은 호 알았어요 11살 아기가 부탁한다 강막에 좋은 호 자 귀여운 애라마 주도 그렇지 우아한 포근한 카리스마 섹시 러블리보다 섹시 글로리 영아기 러블리 에이 섹시는 거의 없던데 카리스마 다 다 거의 다 러블리 카리스마 포근한 엄마 카리스마도 많으네 근데 어떻게 러블리 러블리가 1등 했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화보 찍을 때는 여러분 러블리로 찍으려고 하는데 어때 콘셉트이? 이번에 화보 찍어요 12월 17일 날 또 근데 이제 좀 귀요미 귀요미 아가 같은 러블리한 느낌 러블리 찍을 텐데 카리스마 엄마도 좋아해? 보이식 카리스마 캐쥬얼 매니식 섹시한 카리스마 카리스마하고 러블리가 제일 많군요 알았어요 토끼모자 쓰고 토끼모자 지난번에 저기 했잖아 꿀벌 섹시한 헤라 스님 아이고 진짜 땡 지금 앞에 스님 했던 전력을 가진 아기가 있는데 섹시한 스님 하면 혼나요 스님들한테 헤라님 읽어주세요 읽었습니다 희망을 주는 호 이거는 조금 희망을 주는 호 하면 조금 여러분 좀 모호하죠 안경 써달라고요 알았어요 뮤즈 권영미아기 아픈 마음이 왜 안 느껴지냐고요 아픈 마음을 너무 버려서 그렇지 우리 아기가 몸부터 깨워야 돼 우리 아기는 몸의 아픔부터 느끼고 그다음에 마음에 여러분 아픔이 안 느껴지는 사람은요 몸의 아픔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픈 걸 알려면 몸의 아픔부터 인정한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죠 아플 때 막 끙끙 이렇게 알린 소리도 안 하고 아픈 몸도 인정 안 하는 아기가 아픈 마음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받거나 몸이 아픈 거를 먼저 인정하게끔 한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용기를 주는 호 용기를 주는 호 그것도 조금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것도 못할 건 없지 내가 용기 자체가 돼서 하면 되니까 희망 자체가 돼서 한번 해볼게요 혜란님 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짐승 소리 같은 그건 뭐냐면 혜란님 호를 들을 때 여자 소리 난다는 분이 있고요 귀신 같은 여자 소리가 난다는 분이 있고 비명 소리 여자가 들린다는 분이 있고 종소리 방울 소리 이분은 짐승 같은 소리 그건 뭐냐면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마음이 보여지는 거야 영체나 혜란 엄마 앞에서는 자기 마음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분한테는 짐승이 들어 울부짖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있는 거예요 울부짖는 짐승을 자기가 인정 못하는 거야 그 안에 그 얘기는 뭐냐면 조상 중에 짐승을 도축하거나 많이 죽였던 조상이 있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했거나 아니면 도축업을 했어 그런 조상들 그리고 개장사를 했어 여러분 개장사 하시는 분 얼굴 봤어요 얼굴이 개로 바뀌어 나중에 마음이 답성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울부짖는 짐승이 있어 막 짐승을 죽였거나 이런 분들 참회 많이 하고 그 짐승의 아픈 마음을 많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자 비명 소리는 자기 속에 죽어간 여자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간 여자 조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청산 대상이죠 두려움 느끼고 그리고 이제 종소리 들리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잠재의식에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소리 남자 목소리는요 남성성 남성성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남성성 여자분이 남자 목소리 들으면 자기가 버린 남성성 계속 왼쪽 눈이 혼자 떨려요 수치 때문에 그래요 여성성의 수치 자기 여자를 수치 주는 매맞은 아픈 아이를 위한 호 네 알겠지 본인을 얘기하시는군요 종소리 들리어라 이제 또 종소리에 집착 쓰지 규선화가 내려놓으십시오 애쓰는 마음을 위한 호 네 알겠습니다 애쓰는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기계음 쇳소리 이런 건 뭐죠? 기계음 쇳소리 살기예요 살기 죽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계음이나 쇳소리 들리는 분은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아픈 마음 열등의 아픔 뭐 이런 걸 죽이고 싶은 마음 저는 저를 따돌리려고 한 남자의 목소리예요 그건 뭐냐면 공격성에 가해자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해자 아픈 마음을 느껴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좋은 호 아가 뭐 크리스마스 위에서 왜 호를 하겠어 지금도 좋은데 크리스마스 해로 엄마 지금 라이브 듣는 동안 얼굴에 뾰루지 가득 올라왔어요 우리 애기 여성성을 수치 줬구나 위면 정하기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수치 주는 그 호를 들어야 돼요 호 소리가 엉엉 우는 소리 이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다 다양하게 자기 무의식 속에 그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야 엉엉 우는 아기가 있어요 우리 아우라 대통령 아기는 무의식 속에 엉엉 우는 아기를 안 봐주고 계속 버리니까 호 소리 들을 때 그 아기가 올라서 나 좀 봐줘 나 있잖아 대성통곡하는 아기가 있어 근데 그 아기를 인정 안 해 분명히 살면서 대성통곡하고 싶었는데 참 탐았던 적이 있어 그때 들어가서 막 울어줘야 돼요 아셨죠 포근한 엄마가 좋다고요 호를 들을 때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몸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 호와 똑같은 공명 예를 들어 열등이의 아픈 마음을 위한 호 그러면 열등이가 올라온 거야 이럴 때 부들부들 떨려요 조금 내려보세요 눈부신 미래하기 혜라님 저 9살 희석이에요 엄마한테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연곰이가 너무 좋아요 혜라님 연곰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우리 연곰이 그렇게 좋아? 연곰이 귀엽죠 피해자 가해자 호우를 들었는데 어우 지나갔네 입안이 화해지고 뒤꿈치랑 종아리가 쏴야지고 몸이 쏴야졌어요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를 수치 주는 마음이 나가는 거죠 호듣고 시력이 흐려졌는데 에너지 나가는 건가요? 네 호듣고 시력이 흐려졌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에너지가 나가서 나는 반응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그럴 수 있어요 다 호탓이 아닙니다 혜라님 쿠션 받았는데 뭐가 일렁일렁 한다고요? 혜라님 영체 에너지가 돌아서 그래요 거기 영체 로고 있죠? 거기 돌아요 영보 갖고 싶어요? 영보도 다음에 아마 아마 이것도 판매할 거예요 거기 동영상 촬영해서 감이 있어요 조금 내려보세요 희재하기 혜라님 호들일 때 종소리가 따로 들리진 않고 호소리 자체가 범종 울리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는요? 그거 아주 좋은 건데 온몸이 울리는 거예요 온몸이 울려서 공부가 아주 크게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범종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범종이 큰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리 아기 잘하면 깨닫겠는데요 잘 따라오겠네 수세자가 되겠네 우리 희재하기 페루나의 좋은 호는 누가 들려 우리 도임아기가 호소리가 엉엉 울다가 히히히 하고 웃어요 아우라 대통령아기 자 우리 아기는요 열등이의 아픔에 호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장의 좋은 호라 왜냐하면 우리 아기 속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주 극강으로 엉엉 우는 아기는 피해자야 히히히 웃는 아기는 가해하면서 좋다고 웃는 가해자예요 얼마나 이게 극강으로 괴리가 큰지 그걸 봐야 돼요 시력이 자꾸 나빠져요 수치 때문에 그래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 많이 듣고 눈에 좋은 호 많이 들어요 어지러움을 위한 호 이거는 수치 수치당한 아픈 마음의 호를 들으면 됩니다 어지러움을 위한 호는 그리고 어지러움에 의한 호를 따로 올려 드릴게요 어지러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헤러마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 좋아해요 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색깔로는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고요 이런 장신구나 이렇게 물품으로 뭘 살 때는 노란색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리고 머그컵이다 그러면 노란색보다는 오렌지색이 좋고 그때그때 달라요 가방은 뭐 초록색이나 빨간색 이런 걸 좋아하고 금강절을 어디에 대든 1차 크라와 장 위에서 영체가 돌아요 왜냐하면 금강절을 대면 그게 온몸에 퍼지면서 제일 영체가 치유를 많이 해야 되는 곳에 가서 돌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헤라님 사용한 영체 스티커 모아도 괜찮을까요? 탁기가 모여 있는 거라 버리는 게 나을까요? 알려주세요 영체 스티커 버리는 게 낫습니다 모으지 말고 거기 탁기가 고여 있어요 그거를 모아서 보이지 않게 싸서 버리세요 휴지에 난청에 좋은 호 엄마가 들으면 자녀에게도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나요? 헤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직접적으로 있어요 엄마와 자녀는 무의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엄마가 호를 많이 들으면 자녀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거의 모든 호 소리 들으면 두 무릎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연아기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수치주는 수치당한 아픈 마음이 무릎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늘길 열리면 어느 국가로 여행 가고 싶나요 저는 예전에 제 동생이 유럽에 있는 프라하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서 프라하를 꼭 가고 싶었는데 못 가거든요 그래서 프라하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막 박랑자처럼 하루 종일 막 걷고 싶어요 저는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1분 남았다고 우리 아기가 지금 몽롱해 보여요 곧 잠들 것 같아요 알았어 아우 자라 아가 아우 자고 우리도 이제 호듣고 잡시다 우리 아기들이 이제 저랑 잡담도 많이 하고 오늘은 수치가 떠서 여러분이 잘 안 뭘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잘자 아기들 앉고 저랑 같이 가요 프라하 가서 카페에서 그렇지 우리 아기들이랑 아 그런 날은 기대해봐요 혜라 엄마가 유명해져서 외국에서도 호 들려달라고 호 아줌마 초청을 하면 우리 아가 영체 체험단 아기들 중에 제가 이렇게 채택을 해서 이렇게 뽑아 뽑아서 뽑기 위해서 그 중에 몇 명 같이 가는 거야 오호 진짜 좋겠네 자 프라하에서 여행하시는 혜라님과 아가들 좋겠죠 여러분 꿈 오늘 그 꿈을 꿉시다 우리 다 같이 프라하러 갑시다 고고싱 프라하 팬미팅 네 언젠가 그렇겠죠 자 아싸 상상만 해도 전용 통역사 오 지선 이지선 하기 잘합니까 어떤 언어예요 프라하가 거기가 체코지 체코 언어 합니까 우리 아기 꿈에서 뭐야 자 우리 아기들 이제 1분 11시야 이제 호호하고 들어갑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영체에 축복 들어갑니다 눈 감고 영체요 이 이쁜 아가들을 축복하소서 아픈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지금 사랑받고 싶은 아픈 마음을 수치 주는 여성 남성 마음이 떴습니다 꿈속에서 영체요 사랑받고 싶은 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게 축복하소서 영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아기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소서 인도하소서 호 호 호 호 자 여러분 이제 1엄마 물러갑니다. 즐거웠어요. 다음에 봬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